잘생겼어 마상 예이 예이 독학한 독학한 인사했다 인사했다 우리 어떻게 인사해야 돼? 그 인사할까? 마지막 두 개가 우리 원래 한자 한 개 오케이 자, 인사드립니다 하나 둘 시작! 안녕하세요 스트레칭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 거 전인형 합찜! 합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인도 형이 왕재망에서 텔션이 완전 나고 지금 왕재망에서 텔션이 완전 나고 지금 왕재망의 텔션은 어디예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진짜 행복해 보여. 진짜 행복해 보여. 시작하기 전에 먹어요. 준비합니다. 형님이 먹었대요. 먹었어? 안 먹었어. 죽어 먹었어. 야! 우리 저게요! 자, 우리 이게 여기 태국에서 유명한 수박 주스예요. 완전 맛있어요. 알렉타. 그죠? 오! 이 이름이 그 뜻이었어. 아 참! 땡보반! 땡보반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오면 꼭 드셔보세요. 우와! 너무 맛있는데. 너무 깔끔한 거 아니야?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수박 다 돼. 여기 여기 위에 이거 꿀 먹으면 돼. 꿀 먹으면 돼. 꿀 먹으면 돼. 진짜 맛있어. 야, 수빈이 좋다. 야, 야, 야. 먼저 먹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나 진짜 줄 알고 먹었잖아. 진짜로? 나오냐? 아, 나 진짜로 이렇게 씹었어. 왜? 원래 거기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아, 여기에요? 진짜예요. 가운데, 가운데. 아, 나 한 번 먹으면 돼. 그래. 나 어릴 때 쇼을 수가 없냐. 원래. 원래. 아, 나 어렸을 때. 꿍꺽오리 끝쪽은 뭐. 네, 원래. 맨날 좀 더 한 맛이 빠져나. 꿀 나. 꿀 나. 그냥 꿀 나.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니야. 꿀 나.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앞에 밥이 있죠, 여러분. 네. 우와! 여러분들께 소외를 시켜드리고 싶어. 일단 저기. 볶음밥. 네, 볶음밥인데. 오케이, 봐봐. 그리고 여기는. 개배내임. 여기가 맨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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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이게 뭐죠? 꿀벅몽뿐인가? 꿀벅몽뿐인가? 꿀벅몽뿐. 자, 여기 사과. 새, 제가 한 번 보여드리고. 네, 네, 네. 오우. 게 자체가. 태국만, 태국만의 스타일. 게. 룰룸의 룰룸 맛있는 개 오진이 형, 저거 먹어서 저거만 드실까요? 안돼요 밥 먹으면 되겠다 치킨인가요? 치킨이죠 제가 이거 먹어보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저는 현지에서 먹어본 적있거든요 아 진짜요? 저 김밥끝 파리 김밥끝 파리 혹시 호주에서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오주에서 통기 진짜 완전히 많이 해봤었어요 아 1000%에 뭐예요? 플라트 공카리 플라트 공카리 링카이, 렛카이, 푼판뽕 TX 기억합니다 근데 Xavier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와 이거 수박 씨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수박이랑 꿀? 이게 말도 안issant 뭐라해야 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뭐하는 겨? 이거 무슨 맛이 있는 겨? 이렇게 맛있으면 되는 겨?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밥은 또 식사에 시작하면 또 이제 얼른 흡수 먹어야 그래 땡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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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형이 해 마트 형이 해 마트 형이 해 마트 형이 해 이형 그냥 고르면서 노란색 니가 핑크색 입고 아 예쁜 보증 이형 아 형님 얘기해 주시죠 노란 모양 아니면 퀴치 남긴다 형님 만족한다 따시네요 형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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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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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원래 야채는 거 아니야? 아니 야채는 거 아니야? 맛있다 맛있다 이거 이거 고르케야? 그런 거 아니야? 나 이뻔다 너무 예쁘다 그거 아니야 고르케 고르케 이렇게 내가 보기엔 더 꾸며만한 거 같은데? 이거 나한테 먹겠습니다 그건 응 나 안 먹기 봐 뭐? 어? 남짓을 믿어 볼 때 되지 않을까? 아 아 형님 시청자들이 또 얼마야 되나? 이거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어허 어허 왜 이렇게 나 안 먹기 방금 그거는 하는 거라고 보니까 아 우와 진짜 맛있어 나 뭐 하냐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게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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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먹으면 돼요 응? 이거 이거 파프커리 이거 파프커리 아 알겠어요 네 이거 이렇게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여기 우리 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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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벌써 35,000분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가 나오지 않지? 여기 나오지. 여기 어른 비치려고 하는데 내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실래요? 응, 아니죠. 맛있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분들이야. 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 봐. 이거 먹어 봐. 이거 먹어 봐. 다 불가능. 다 불가능. 그래. 그래. 이거 맞아. 무슨 말일까? 그래. 응? 좀. 네. 하나. 다 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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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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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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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응, 응, 응. 여러분, 기본적인 이제 매노를 시키면서 입안에 음식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저래? 왜 저래? 도랑보자 누구예요? 안 보여요? 아, 형님. 이예요. 이예요. 이예요 형님입니다. 이게 화지 지금 이 좀 가봐요. 화지를нов männ무달라는 스테인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유명해. 아, 아, 여기가 그 잘 안 퍼져서 그럴 거예요. 좀 천연. 폰공신 자 fugак과 겹판은 모두이 어디로ốc 다 Judкам allen. 최대한 어떻게 falei Section 1. нек放心 여기가 잘 안 퍼져서 그럴거에요 통신 자체로 할거에요 이거 다 무슨 맛인지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무슨 맛인지 맛 켰어 자, 이 부분에 아무것도 안 괜찮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지금 이 볶음밥은요 저희가 어떤 부분만 잘 모르겠지만 되게 꼬소해요 되게 담백한 맛이잖아요 되게 꼬소하대 맞아요, 맞아요 잘은! 자극적이지 않고 자, 방금 이거 소클로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 제가 먹으러 가시면 제 다리 야, 현진아 아이러블티 안 샀냐고 물어봐 오! 봤나요? 아, 갑자기 도망이 있을거에요 도망이 있을까요? 도망이 있을거면 돼? 아마 있을거에요 고마워 음 음 배고파트한테 재밌었어, 봐봐 나도 여쭤볼거에요 응 음 근데 저희 재밌었어요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보지 뭐야 저희가 It's Still Rain 커버가 2개짜리 나오는데 네 근데 제가 어제도 봤는데 오늘도 다시 봤거든요 그리고 여구나 근데 매체 오늘 모인트 한거? 근데 이 형이 진짜 멋있더라구요 음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약간 이렇게 하고 정말 영웅절로 노트도보다 신경이 있었어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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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할 때 연습할 때는 생각하더라구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정말 잠깐 미쳐졌다 이렇게 보여줬어 그리고 파워풀하게 안 그래도 댓글에 이게 어제 댄스라인 방글이 너무 멋있어서 댄서가 되고싶대요 정말 좋아 신딸이네요 네 진짜로 좋다 뭐야 비니, 비니 얼굴 좀 보여줘요 제가 안보여요 이야 쟤 보이나요? 예 오, 근데 믹스야, 믹스야 맛있어? 아, 민이 형, 민이 형도 얼굴을 안 보여요 네 민이 형도 얼굴을 안 보여요 잘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이왕이 형도 얼굴을 안 보여요 야,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형 아, 이제 레이드들이 먹으려면 스테인들도 종함은 없돼요 오케이 아 지금 잘 시간이 되나 잘 시간이네 아, 제가 잘 시간이네 숫자가 되어가지고 오케이 스테이 여러분들 저러면 카메라가 가면서 더러워 한 명씩 해보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떻게 하는거지 내가 천이형처럼 빨리 못하겠네 와 됐당 자 한 명씩 그러면 인사를 하고 네 이제 이제 스테이를 잘 자게 해드릴까요? 오케이 자 우진이형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들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약간 라디오 턴 형들 스테이들 아, 일단은 좀 더 얘기합시다 소감이나 그런 것도 얘기하고 아, 맞아요 진짜 태국에 와서 진짜 재밌었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진짜 케이크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 어제도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 공항에서 내렸을 때 아, 진짜 진짜 함성 소리가 와, 진짜 그 공항을 다 울렸어요 맞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짱이에요 나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 미덴 그릇 할 때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스테이들과 만났었잖아 하이터치요 하이터치도 그렇고 네 와, 정말 태국에도 우리를 이렇게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걸 느껴서 되게 좋았습니다 와, 되게 행복했어요, 뭔가 맞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 어휴 자, 이제 너무 저희만 기념하라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테이분들이 네 여기 아직 11시도 안 됐다고 더 해줬으면 아, 천천히 된다고? 네 그럼 더 해볼까요? 저 약간 저 약간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는데 그 뭔지 저희 맛있게 먹느라고 입가에 깜찍이가 묻었을 수도 있으니 응 형만 묻었어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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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끝나고 아, 그냥 저는 좀 아쉬웠어요 응 아, 네 알았어, 나는 이제 알았어 태국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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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다음에도 이렇게 뭐 우리 더 많은 스테이 만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더 많은 공연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도 많이 KCON을 통해서나 또 다른 거로 통해서나서 많이 가보고 싶습니다 네 거기 가서 또 만나요 만나요, 또 만나요 진짜 어제 너무 행복했고 또 이런 공연 그리고 또 많이 찾아볼 테니까 그때마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태댄 그래, 안녕 반갑다는 인사였어 반갑다 반갑다 인사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 뒤에 거울이 있군요 응 이건가 안 보여, 안 보여 고맙다 알겠어, 알겠어 거울에서 말씀하세요 네 아, 네 굉장히 맛있네요, 밥이 아니, 이거 박수가 맞는데 이거 왔겠는데 알죠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쵸 아, 그쵸? 네 새우이 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네 또 일단 KCON 하는데 앞에서 혼자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리를 많이 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질러주세요 진짜 응원을 응원 소리를 듣고 굉장히 힘이 더 많이 받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왔습니다 네 아 현진아 네 저를 찾으세요 안녕 그래 너도 인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돌리세요 네 아 우리 스테이들 어 잘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저 거울 아니지? 저 거울 네, 우리 스테이들 저희 이번에 태국 가서도 안전하게 공연하고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또 무대 준비하느라 수고 수고했어요 우리 멤버들 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솔직히 시간이 많이 없긴 했었잖아요 댐 부도 해야됐었고 막 그랬었는데 참 귀엽네요 뒤에서 검은 물찌 뭐해 뭐야 뭐야 못 본 척 하세요 아 네 못 본 척 하세요 양쪽에서 굉장히 그 난리 법 쏘지시네요 하하하하 네, 아무튼 저희 재밌게 공연하고 또 잊지 못할 추억 하나 이렇게 또 만들고 온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또 태국 스테이들도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아 그리고 아일러브 태... 태국 그... 태국 그... 공항 가서 살펴보고 있으면 꼭 사겠습니다 현진이 핑크모자 너무 귀엽대요 아 이거요? 이게 사실 창빈이 형 건데 아 네 제가 뺏었어요 그리고 리노랑 컵팩트냐고 물어봐야겠어요 저희 컵... 제 거가 조금 더 두꺼워 아 그래요? 제 거가 조금 더 두꺼워 아 근데 선을 딱 그... 네 선을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스테이들 네 귀여워요 아일리도 형 네 귀여워라고 해야지 귀여운 거 우리 스테이들 우리 스테이들 어... 우리 이렇게 지금 시간 조금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어딜 가든 간에 이거 왜 포커스가 안전 어딜 가든 또 안전하게 또 공연하고 또 재밌게 공연하고 올테니 여러분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항상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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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벌써 귀여움이 아주 어 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은이예요 이렇게 이번에 태국도 공연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어 많은 태국스테이들이 저희 공연을 보고 정말 만족스러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 태국 어 지금 뭐하실거지 지금 회수 없다고 이렇게 아 아 많은 태국스테이분들이 많이 푸짓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태국 너무 재밌어서 굉장히 좋았고 다음에 또 해외공연을 또 하고싶고 아 작품은 멀리 없죠 근데 그러지 마시죠 아니 아니 수확주들만 말씀하셔서 아 네 전 다 먹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저희 잘 맞췄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맞아요 한국도 조심히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아 안녕하세요 천이에요 형 헬로우 여기 정말 이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없네 진짜 예쁘더라구요 어 안 바뀌어 우와 사진이 되게 이뻐요 되게 다시 장이로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하하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정말 맛있는 태국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너무 맛있고 이번 공연도 너무 잘한 것 같아서 되게 팀원들한테 지금 고생했단 말 꼭 하고싶고 너무 태국, 처음 오잖아요. 처음 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되게 행복하게 다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브로콜리 찬. 브로콜리 찬. 맞아요. 브로콜리 찬, 브로콜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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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들어와서 포커스 못 잡았어. 잠깐만. 포커스! 포커스! 오 잡혔다. 오케이 됐어. 완벽해. 아 너무한데? 잠시만. 잠시만. 날 포커스 안 잡아줘. 아니야 아니야. 괜찮네. 형 미술이야. 아니 내 카메라 카메라야. 아니야. 그 모자 때문에 인거야. 인정당해.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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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지켜보고 있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여러분 땡큐 타일랜드 땡큐 스테이 아 러브 유 오우 아앤 러브 유 음 우리 러브 유툴 자 챔피언스 키 와 그가 왔다 여러분 저 먹고자 왔다 아까 뭐 했지? 아 당뇨 야 음 아하 아 아 스트라이프 입은 우리 둘이 깜찍이가 와가지고 자꾸 뭐라하네요 저 꼭꼬 잤어요 꼭 우리 엄마 분이 안 보여줬다 꼭꼬 잤어요 둘이 둘이 보니까 되게 어지러워 왜 가버려 어지럽게 아 아 여러분 저희 이제 태국 와가지고 되게 많은 재밌는 경험도 많이 했거든요 진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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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오랜만에 스트라이팅 좀 하고 한 거 같아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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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먹고 하하하 하하하 저희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먹고 하하하 하하하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신다는 걸 알고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되는 하하하 으윽 inqu計 지면분의 상 but 나 함께 이렇게 진짜 저희가 지금 일본 갔었고, 뉴욕 갔었고, 그리고 베를린 갔었고, 이번에 또 여기 태국 온 거잖아요. 진짜 올 때마다, 여기 새로운 나라를 갈 때마다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좋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큰 무대에 서고, 그 큰 무대가 진짜 저희 집처럼 편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큰 무대에서 잘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어쨌든, 스테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스트라이프 잠시만.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승민이. 오케이. 마이 턴. 승민이. 승민이. 꽃, 꽃, 꽃 귀엽네? 아, 나 또... 왜 이렇게 예뻐요 형들? 근데 이상한 거 형한테 배웠잖아. 아, 이상한 거 배우지 마. 아, 그러게. 귀엽네? 홍대만 가지고 가야지 그냥. 여기 남질게요. 너 여기 타는 건 어디? 네, 여러분. 네. 저희가 일본,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태국에서 KCON에 참여하겠는데, 또 이렇게 또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었어요. 뭐 믿 앤 그립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한 게 많았는데, 맞습니다. 아이고, 포커스 왔다. 현장, 죽여! 포커스부터 현실, 죽여. 아, 됐다. 오, 승민이도 됐네. 그렇게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무대가 정말 벅찼던 것 같아요. 그 본무대에서 딱 하고 있으면 앞에 이제 수많은 그 빛이라 해야 하나, 그런 음원봉들이 너무 보기가 되게 벅찼고, 이게 너무 기분 좋았어요. 돌출로 나가서 커버무대를 할 때도, 정말 대선배님의 곡을 9명이서, 직접 대염동성 같은 것도 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안전비행, 한국으로 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사워드컵. 안녕하세요, 스테이. 지금 저희가 태국에 있는데요, 지금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정말.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KCON에서 무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기쁘고, 또 오랜만에 KCON도 하고, 정말 너무 즐겁게 했지만, 그래도 너무 뭔가 아쉬운 느낌이 나요. 너무 금방 빨리 끝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나, 또 그렇게 막 생각도 떠올라더라고요. 네, 이렇게 스테이랑 같이 있으니까 딱 좋아해요. 우리 태국 스테이. 산웅말 깝! 산웅 짱 네이. 오늘 태국 와서, 태국말 깝! 계속 잘하셨어요. 또 마사지 받으면서, 태국 분이 계속, 마사지 해주면서, 그래서 아, 아, 나 깝! 막 그 뭐지? 계속 아, 좋다고 막, 아주, 사랑을 많이 하셨어요. 나 깝! 그래서,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근데 너무, 태국의 문화를, 약간 볼 수 있게, 약간, 이 음식, 뭐, 마사지, 또 태국 분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정말 기쁘고, 또 다음에도 볼 수 있어요. 다음에도 봬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합니다. 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다 보이나요? 다 나오나요? 다 나오나요? 네. 여러분, 한 번 사이에, 그렇게 또 많은 일이 왔죠? 네. 갑자기 생겼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 맛있게 갈 테니, 여러분도, 푹 쉬고, 지금 뭐 이렇게 좀, 늦은 시간이니까, 너무, 늦게 가지 말고, 푹 쉬겠어요. 알았죠? 네. 그럼 저희, 할까요? 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스페이크였습니다. 안녕. 잘자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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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